국내 최고의 조류천국 오늘은 조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국내 최고의 조류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가평베고니아 세정원입니다 가평베고니아 세정원은 잠실역 5번 출구에서 고속버스 단 한 번으로 찾아뵐 수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이색 체험 장소랍니다 그렇다면 가평베고니아 세정원에는 어떤 공간들이 존재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존, 새들의 생태를 위해 자연과 흡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 버드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호주의 갱스터 그레이트 코카투부터 빨간 우관이 특징인 앙골라의 국조 레드 크레스티드 투라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레드 테일드 블랙 코카투까지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친구들이 많답니다 또 귀여운 선코뉴어가 가득한 장소에는 선코뉴어에게 직접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하며 아름다운 폭포가 인상적인 물새 존에는 귀여운 오리들과 흡권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른 물새들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추후에는 더 많은 조류 친구들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걸요? 인피니티 존 다양한 테마가 있는 인피니티 존에는 몽환적인 느낌의 미디어룸이 있으며 연인 또는 가족들과 인생 사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미디어룸을 지나 아름다운 행잉 플라워들이 가득한 미러룸은 사방에 비치된 거울을 활용하여보다 넓은 공간을 표현했으며 자연의 사운드 또한 함께 어우러져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랍니다 플라워존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베고니아 꽃이 가득한 플라워존에는 다양한 종류의 베고니아 꽃이 있으며 마치 유럽에 있는 정원에 오신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플라워존을 더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폰드가 있으며 베고니아 꽃을 직접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기념품 샵에서 베고니아 꽃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의 조류 천국인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점점 따뜻해지는 요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평 베고니아 세정원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